수영장 넷플릭스 진짜 좋다 여기가 세 번째 발톱이고 바로 밑에 수영장이 보입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모이는 일단 여기는 개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개미가 많던데 조개 안에 빈고가 있네 좋아 나중에 저기서 모욕해야겠다 전화 안 하고 왔네 나의 베리 선거에 있는 공연 이제 여기 있는 공연 제 자세히 지금 오늘의 공연 시작할 수 있는 공연 네, 이날은 공연 그는 공연 여기에 있는 공연 곧두기 공연 빈고두기 맛있어? 생일 축하해 생일 좋아 생일에 반나저분이 잔소감이 어때? 컨디션 많이 해보겠어 근데 적어도 배가 아프진 않아 너도 같이 찼잖아 맞아 나도 주먹고 저녁 니 술이 취소 낫잖아 맞아 나 술 얼마나 먹고 취했어? 니 한 캔 응 은아는 없는거죠? 오늘 은아는 없는거야 은아 지금 좀 뷔페에서 나올 수 없대요 뭐야 저 손 가운데 저기 있어 response cristel 스트레스로 아 생일 소감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 내가 왜 먹었어? 그냥 먹었는데? 그냥 안걸리네. 머리 먹지마. 응. 너무 행복한 생일이야. 잘 됐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훨씬 더 와. 많이 아팠나 봐. 아팠나 보다. 내일은 근데 꼭 일찍 일어나서 수영장만 가. 나 오늘 빅플리 봉지 봉기판이야. 근데 잘 잤다 아파가지고. 소울 돌아가서 내일이 좋은 거 아니야. 수영하 생일 축하해. 맛있어. 맛있어? 완전 찐 파인애플 주스다. 그냥 파인애플 진짜 간 거. 이것도 그냥 수박이 없어. 어. 뭐야? 거희도 맞을걸? 돼지. 야. 야. 이거 wannabe가 많이 나이네. 언제 맛댈 가서 맛있는 거 같은데. 꽉 차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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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망고추 좋아해. 아 진짜? 그럼 내일 또 먹는 거 먹어 먹어. 호텔에서 망고추와 망고를 짜준 서비스가 있었어요. 진짜 짱 신기. 여기에는 넷플릭스를 볼 예정이에요. 굿나잇. 비절을 했나? 아 너무 수고하다. 너무 비굴하나 어떡해. 근데 생일 밤잠도 다 못했나? 아 생일 밤잠도 다 못했나? 빨리 해야겠네. 아 10분 정도 자고 이러면서. 응. 좀 끊어.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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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빗 합시다. 습기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베란다에서 열심히 사진 찍고 하는 게 이렇게. 현아는 겁나 부었어요. 현아는 엄청 부었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액주 먹고 자고. 또 자고. 야 간이 저는 체중 좀 세다 맞지? 근데 인터넷에서 저번에 본 글인데. less salty 해달라고 말했어. 그래야 좀 덜 짜구나. 날씨. 이쪽으로 더 찍어요. 간장 쪽으로. 줄 수 없는데. 오늘의 모진별로. 그는 않은 그는 수준이었어요. 아 prêt. 이런 거. 시뻥이 이겼어. 말인지에 wi-mi. 에이. 오. 한 번 더 물에 봤을까? 응 잘 가면 한 번 더 멋지 응 아니 벌써 밑에 다 했네 밑에 한 양 대단하네 맞다 나 연극밥때도 복식콕 차렸네 완성 아 됐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거지 어 근데 그렇게 놓는거 아니다 아 그렇게 어 귀여워 나도 해볼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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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반대로 한거 아니다 크게 머리뚝게 아 나 반대로 두는거 가? 간다 안녕 어느새 나 인사 안팔까? 나 머리카락 없어졌어 나 머리카락 없어졌어 나 머리카락 없어졌어 이게 순하다 중에서 이발감기 쉬어라 내 물청 들고 와볼게 응 머리가 없어졌어요 야 김은혜 일로와봐 하는지 하는지 고기 도와줄까? ASMR 해볼까? 물 맞는 ASMR 물 맞는 ASMR이면 아 아 아 아니 저기 시청자도 물 맞기 그래? 어차피 방스펙씨 없다 아이가 어 다시 올래요 아..뭐야? 아..뭐야? 아니..아.. 아..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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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비를 못 맞추기 초코비를 못 맞추기 초코비를 못 맞추기 초코비를 못 맞추기 이 핸드폰 저도 없나? 이거 온도 잡대요? 초코비를 못 맞추기 여러분 저희 희나라 이제 만 나이로 나이 세는거 저 스물일곱살이에요 저 스물여덟살아니깐 김은아는 서른 두살이에요 존나? 어 이거 잡고 이렇게 저까지 수영 아 그래? 시합하는거야? 어 그래? 저희 시합할게요 준비 시작 수영 아니 어제 아파서 못 즐긴걸 다 즐기기 위해서 오늘 수영복 2탄을 오늘을 하기로 했어요 깔끔해졌지? 하자 훨씬 응 부키가 빠졌다 수영아 수영아 나 내일 아침에 다 와 봐야겠어 그리고 여기가 일몰이 엄청 이쁘다고 하길래 일몰을 즐겨야 됩니다 수영복 저기서 벗고 찍는거가? 난 바로 밥부터 먹는 줄 알았다 아 니 배고프지? 밥 먹자 밥 먹자 근데 일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라서 한 시간 조금 지나면 일몰이겠더라 좀 더 빨리 먹고 일몰 바로 보고 하이트비치로 가서 하이트비치에서 일몰 볼거야? 응 우리 숙소가 일몰 명당이라고 있는데 응 돌아오지마 성경도 많이 와라 응 알겠다 나 머리 이따 마저 찍어야겠다 점프크랩 나 개자리야 개자리야? 응 나 개자리 좋아해 개자리 좋아해? 나 개자리야 응 골라야해? 응 작은 것 작은 거 으으으 오케이 I like that geste 크랩, 프라이드 라이스 그리고 시 freaking க 와 이게 이렇게 통으로 나올 줄 몰랐네 시 nieuws 차라리 수준 에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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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히힛 여기 우측 이제 좀 먹어봐. 이제 좀 먹자. 일몰 봤다. 뒤돌아. 아직 일몰 안 했다. 진짜 예뻐진다고. 빨리 먹어라. 이거 못 보면 나 진짜 오늘 관광으로 막 헛에 가서. 화났나? 왜 화났는데? 이거 빨리 제대로 안 해서. 나 일몰 보고 싶었단 말이야. 볼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일몰 보자 해서 화났나. 나는 일몰 오면 내가 괜찮다는데 제 쪽에서. 저희 드디어 일몰을 봤습니다. 제가 김은아한테 일몰 못 볼까봐. 엄청 재촉해서 은하가. 은하가 안 했다. 그래? 노을 지는 거. 못 볼까봐. 은하한테 엄청 재촉해서. 은하가 엄청. 화냈었어요. 집착했거든. 아니 니가 예쁘다고 해. 거기서 사진 찍어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 얼굴 자체 모자이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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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내 수고가 젖는 거지. 너무 잘한다. 기분 어때? 너무 좋아. 우와. 봐봐. 여기 위에. 잘 떠있다. 대박.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안 돼. 진짜 예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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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진짜 별이 잘 보이는데. 핸드폰으로 잘 안보이네? 샐넬 사랑해. 은하. 이거 봐. 달 진짜 밝지. 샐넬 뽀뽀해. 영화. 엄청 밝은 저건 비행기였지? 샐넬 사랑해. 은하. 여기 보이나? 나 눈 안 좋은데도 보인다 야자수와 사게들 그리고 기문아 언급 속의 기문아 증이 호옹한 기문아 망고스티인 할프 앤 망고 할프 키로 최연아 다시 가 최연아 최연아 아아 반대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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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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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